우리 집 파산했어. 나 이제 당신 감당할 힘이 없어. 풀어줄게. 원없이 떠나. 왜 그 여자한테 자꾸 가는 건데요? 그 여자라뇨? 당신 선배 부인인지 형수님인지 그 여자 말이에요. 너한테도 자식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? 우람현미 남은 집은 언제 갖고 간다 좀. 전화해가지고 빨랑 갖고 가라 그래. 알았어? 자, 법적으로는 거 아무런 효력이 없어. 알지? 상관없어요. 진자 관계만 알면 되는 거니까. 아빠가 엄마표 김치 먹고 싶대. 여긴 고춧가루도 없으니까 엄마가 다 준비해야 돼. 뭐 하는 거야?